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전국의 중증장애인 1인 기업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13,033개입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 없이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인 중증장애인 기업 업무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말 그대로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조 원과 고용노동부의 근로지원서비스 2천억 원의 예산과 비교가 되는데요. 그나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2억 원의 예산을 꾸려 올해 기준 1만 3천 개가 넘는 1인 중증장애인 기업 중 41명을 간신히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올해 예산이 103억 원입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해당 예산이 제대로 배정될 것이기에 이 센터의 전체 예산은 더 증가할 텐데요. 센터는 향후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의 신청 추이나 지원 가능기업수의 예측 등을 정량적으로 정확히 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부정수급 등 돌발 변수에 따른 여러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제도정비나 보완대책 등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은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9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정부는 3년째 시범사업만 하고 있을까요? 이용자의 만족도와 사업수용 등을 종합해볼 때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추진될 때가 분명히 됐는데요. 사실 당사자들은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적 개념이나 통화사용 경험에 부족으로 여러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국감에서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지원인의 70%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의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과 집행과정에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는 서비스 신청 대기시간이 평균 63일이 걸리고 서비스 시작까지는 11일이 소용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범사업 기간입니다. 그러나 3년째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부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만족도나 여러 현안이 분명히 나타남에도 제대로 보고 듣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본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고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우려사항들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